4 5 5 자 이 승부를 안보고 있어요 안재현 시작하자마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나갔어요 에이스로 나온 2선수가 2승을 거뒀을 때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첫번째 게임 초반입니다 안재현 강타 봄 1 앞서있는 안재현 안재현도 이런 수비 좋아요 또 보다닙니다 점프스매시 들어오나요? 안재현 선수 돌아다가 못들었어요 또 안재현이 여기서 돌아설 수 있는데 이번엔 나갑니다 3대2 1포인트 리드 안재현입니다 또 플레이 네틱 안재현 이런 취득이 맞춘가 그거까지 다 승리합니다 1위 jed 뱀 3 4 4 4 4 4 5 5 5 5 3 6 자 서서히 시동이 걸리는데요 네트만 좀 조심해야 됩니다 5대6 야아아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넷 네 그렇습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게 또 사람의 심리인데 어전성 찬스 잡았어요 연타 안지연의 촛까지 3대6 역전을 성공했고 2점차까지 벌려놨습니다 오준성 선제 그러나 나가는 안전적으로 작전시간을 요청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나갔어요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7대9 아 오준성이 이걸 받는건 자신있다는 얘기죠 안전의 긴 서브 안전의 긴 서브 서브를 좀 마련해야됩니다 다시한번 가나요? 아오 박치목탑니다 두번째 게임 오준성의 서브였습니다 서브부터 주도권 넷이 맞고 나가면 찬스가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백핸드쪽 백사이드쪽 계속 공략하는 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안전의 서브 서브를 바꿨습니다 서브 득점 나갔어요 삼 대 2 찬스볼 자 안재현 와 또 받았어요 자 오준성이 받고 있어요 넘겼구요 안재현 강차 맞보다 칩니다 그리고 또 맞보다 칩니다 와 예 삼 대 사 제가 될도 아 아 아 아 아 그런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렇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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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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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 게임 포인트 안재현 10대8 쪘어요 아아아아 중요하죠 예 오준성이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아아아아 쪘어요 아아아아 또 들어가죠 아 이번에도 나갔어요 자 긴 서브 중요 자 세번째 매치부터 세번째 게임까지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아아아 툴 툴 넷 렛 자 또 한번 랠리를 보여주는 두 선수 아아아아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대2 넷 렛 툴 툴 툴 툴 아아아아 안재현 선수가 통했습니다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넷 넷 넷 넷 아아아아 받을 뻔했는데 자 아아 숨보는 이따가 야 그렇죠 예 밀도가 높고 슬슬 4 대결 특히 오준성과 안재현은 더 뜨겁습니다 아외 아외 그야 공이 안 통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자 눈물 나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또 약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또 보완을 해야죠 그렇죠 아 반격이 필요한 시점 5대9입니다 실수는 오준성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많은 점수 차 뒤져있는 세 번째 게임 10대6 매치 포인트 안재현 포핸드 아 이걸 받았는데 10대6 매치 10대6 매치 And you and I, we got